네, 반갑습니다. 저는 15기입니다. 지금 현재 행남과 총동 장비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오늘 28기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영남아카데미의 가족을 해서 올 1년 동안에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자기의 쥐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1년이 되고 또 수련을 하고 나면 우리 2700여의 총동 장외 우리 동문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우리 총동 장외에서 10월 27일 날 전체의 기수가 함께하는 한마음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28일에도 10월 행사에 한마음 행사에 28기 여러분들도 저희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영남아카데미의 저력을 함께하는 그런 깊은 자리에 모두가 우리 영남아카데미 전 회원들의 힘을 다시 과시하는 그런 자리에 같이 되어줄 수 있었나 하는 그런 날입니다. 하여튼 다시 우리 영남아카데미는 손남 원장님 또 이승희 사장님 지금까지 아카데미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신 6대 총동 장외 또 동아리 회장님들 노력이 지금의 아카데미로 성장시켜 왔습니다. 이래서 영남아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건배는 환영합니다 하면 환영합니다. 저는 쬐범이었잖아요. 답으로 하겠습니다.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